한글자막 by 한효정 백만을 바라보던 독일 들어 이제는 니 안에 강한 힘을 믿어 이러기도 해 니가 세워지기를 다시 꿈꿔 니가 포기했던 그 길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상하게 맘이 자꾸 나는 초조해 애써 잠을 깨려 해봐도 눈꺼풀은 자꾸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만 누르네 오늘 주저앉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 그 말이 두려워 나 책을 펴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쩔 줄을 몰라 젠가처럼 공부 못하는 핑계에만 하나둘씩 사이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진리라고 따르라는 얘기들은 많고 많고 많은데 그 어떤 것도 내겐 하나 쉽지 않아 같이 뛰어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도 순수로 이뤄보고 싶지 내 힘으로 하나라도 성공하고 싶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방법은 모르기에 하고 버스에 몸을 싣고 의미 없이 달리 원자선 쉽게 끊어지고 말지 둘이면 어떻게든 버텨낼 순 있겠지만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강철같이 우리 하나 되어 같이 가는거지 장만을 바라보던 고개를 들어 이제는 니 안에 강한 힘을 믿어 빌어 기도해 니가 새로워지기를 다시 꿈꿔 니가 포기했던 그 길을 3분 전에 익힌 라면 위에 계란은 익었는데 5분 전에 익힌 공식은 머리를 아무리 세게 데워봐도 절대 익질 않아 이름도 모르신 형노님의 메스터피스를 백번 천번 읽어봐도 도저히 팍되지 않아 글의 의도와 주제와 숨어있는 공과각적 심상 찍어내듯 배워내는 학원 수업위에 학교 숙제 수행평가를 얹었네 무거운 짐을 이고 걸어가는 걸음에는 생각이란 없네 그저 해내야만 할 일 뿐 시킨 것만 척척 로봇이 난 점점 나를 잃어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걸까 안되는 걸까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또 될까 원자선 쉽게 끊어지고 말지 둘이면 어떻게든 버텨낼 순 있겠지만 세격툴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강처같이 우리 하나 되어 같이 가는 거지 당만을 바라보던 고개를 들어 이제는 니 안에 강한 힘을 믿어 빌어 기도해 니가 새로워지기를 다시 꿈꿔 니가 포기했던 그 길을 청소년들의 일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자기 주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제2그룹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줄 것입니다 청소년 만만세 청소년 만만세 청소녀 pega 청소 청소년 만만세 청소년대